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지오메트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거의 한 9개월 10개월 전에 제가 첫번째 플레이를 했었는데 이게 연습모드 없이 바로 실전으로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한동안 포기를 했었는데 구독자도 20만이 넘고 해서 그동안 꾸준히 요청이 있었던 이 게임을 제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한번 플레이 해볼 거고요 현재 예전에 7스테이지까지 플레이를 했었는데 중간에 실패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는 연습모드를 사용을 해보면서 최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해볼 거고요 점퍼는 예전에 다 클리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부터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거의 1년만에 다시 시작하는 지오메트리 과연 어디까지야 갈 수 있을지 여기는 예전에 클리어 했었는데 클리어 영상을 안 올리고 중간에 실패했던 걸로 끝났었죠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뭐 이정도쯤이야 예전에 다 클리어 했기 때문에 사뿐하게 불러주시고 우리 귀여운 네모 사람이라면 실수를 할 수 있는 법 다 클리어 해 보자 그렇지 요런 식으로 그렇지 좋아 새로운 우주로 돌아왔습니다 요 정도쯤이야 예전에 요 정도에서 제가 포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하니까 너무 쉽네 우리 연필 같은 놈들도 다 비해 주시면서 점프 해주고 다 와간다 끝이 얼마 남지 않았어 사뿐하게 요 정도쯤이야 이거 뭐야 클리어 하게 생겨버렸네 조심하고 자 끝까지 긴장하지 말 긴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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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돌아왔다 내가 다시 돌아왔지요 사뿐하게 클리어 자 아무래도 한번만 클리어 하면은 보다 쉽게 클리어가 되는 것 같구요 사뿐하게 점퍼 같은 경우는 사뿐하게 클리어가 됐고 드디어 8스테이지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타임머신이라고 해서 예전에 좀 해서 55%까지 쌓아놨었는데 역시나 요것도 처음부터 다시 플레이 해보면서 드디어 8스테이지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10개월만에 플레이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이렇게 가시가 3개가 붙어있기 때문에 요거를 조심하는게 포인트구요 중간중간에 잽싸게 점프를 하지 않으면 바로 터져버린다는 점 사뿐하게 여기도 뭐 별거 없지 한번에 클리어 해보기 위해서 요 정도쯤이야 별거 없네 겨라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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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잘 진행이 되고 있구요 이렇게 화면이 전환되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요것도 좀 조심하는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좋고 날아가는 구간 같은 경우도 요렇게 가시를 요리조리 펴주시면서 뭐 별거 없구만 사뿐하게 떨어! 넘어왔어 요 정도쯤이야 이미 다 연습으로 겪어놓은 곳이기 때문에 별거 없구만 좋았어 끝까지 간다 아 다시 왔다 끝까지 간다 연습으로 다져진 실력이기 때문에 요 정도쯤이야 사뿐하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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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정도쯤에 열쇠 먹어주고 다시 왔다 다시 왔다 다시 왔다 내가 돌아왔다 그렇지 요 정도쯤이야 사뿐하지 다 클리어를 했기 때문에 뭐 별거 없구만 요 정도쯤이야 이미 다 겪어졌기 때문에 끝이 남지 않았습니다 요 정도쯤이야 끝이 얼마 남지 않았어 어 즙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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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좋았어 드디어 테임마신을 클리어 했습니다 꽤나 고생을 좀 했는데 별도 하나 획득을 해서 드디어 8레벨 클리어 연습은 100% 클리어 됐으니까 드디어 9레벨 사이클스를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실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연습을 안하고 그냥 무식하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박았었는데 이제 연습모드로 충분히 박았으니까 이제 성공 좀 해줘야 되겠죠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연습은 필수인 것 같아서 이제는 뭐 연습으로 하면 그렇지 연습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요 정도쯤이야 요 정도쯤에 연습의 힘이죠 요게 여러분들 요게 연습의 힘 아니겠습니까 연습으로 다져진 실력이기 때문에 이거 뭐 쉽구만 드디어 톱니로 변신을 했습니다 톱니 같은 경우는 이게 모든 걸 다 파괴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데 지금 부딪히면 또 터지는 것도 같기 때문에 상당히 날카로워 보이는 톱니지만 장애물을 피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신세죠 여기 같은 경우는 위아래를 잘... 아! 내가 다시 돌아왔다 위아래 위아래 위아! 그렇지 드디어 통과했습니다 아 연습 때는 쉬웠는데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했지? 좋았어 여기서 중간으로... 그렇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 정도쯤이야 뭐 별거 없죠 요런식으로 세 번 뛰어주고 돌아간 다음에 바로 이렇게 더블로 위아래가... 아! 그렇지 연속으로 좋았어 끝까지... 아! 그렇지 드디어 클리어 각이 나오나요?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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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샷크리앞이 올려주는 직전 클리어 정력! 아... 은근히 고생을 좀 했는데 결국은 9레벨도 클리어 했습니다 드디어 사이클스 도 이렇게 클리어를 했고요 이제... 엑스 스텝이라고 해서 지금 표정이 더욱 더 심각해진 10레벨이죠 여기도 역시나 연습부터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연습 완법 활성화해주고 여기는... 오! 역시 처음부터 만만치 않죠? 점프 해주시고 그렇죠 그렇지 점프하면 뭐 별거 없죠 아직까지는 잠깐만 날카로운 톱니가 왜 동글동글한 거 같은데 터지고 있어 그렇지 이제 좀 적응이 되네 아 와 이거 뭐야 오케이 아 그렇지 좋았어 오케이 좋구요 와 어렵구만 슬슬 아 와 와 정신없구만 이게 뭐야 오케이 아 좋았어 여기는 뭐 별거 없는 것 같죠 부딪히면 큰일 나는 것 같은데 어 안돼 안돼 아 뭐 바뀌잖아 부딪히면 바뀌기 때문에 안 부딪히면서 저런 건 피해주시고 뭐야 아 뭐야 낚시보소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오케이 좋았어 아 어 뭐야 아 뭐야 이거 와 난이도 보소 좋았어 아 와 거의 다 와가지 아 뭐야 그렇지 와 드디어 이게 표정이 바뀌다 보니까 9레벨이랑 완전히 또 차원이 다른 새로운 패턴들이 나타나서 와 엄청난 실패 끝에 일단 연습은 완료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노말모드도 바로 출발 자 드디어 실전 아까 연습을 좀 해줬기 때문에 요정도 쯤이야 패턴이다 눈에 보이는구만 별거 없네 음악이 좀 시끄러울 뿐인데 패턴 같은 경우는 여기는 방향전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또 방향전환은 좀 약한데 방향전환이 없기 때문에 열쇠는 생략 아 그렇지 요정도 쯤이야 별거 없구만 요정도도 뭐 다 익혔기 때문에 동동동 띄워주면서 박지 말고 우주선 조정 쯤이야 간단하지 우주여행 정도야 사뿐하게 별도 좀 구경을 하고 여기는 부딪치면 큰일 나기 때문에 한방에 통과를 해주셔야죠 그렇지 부딪치지 말고 별은 포기하고 끝 그렇지 뭐 이정도 쯤이야 연습하면은 그냥 무적이지요 딱 띄워주고 아 점프 그렇지 좋구요 좋구요 드디어 왔습니다 끝이 보이기 시작하구요 요정도 쯤이야 연습을 다 했기 때문에 아 그렇지 이정도 쯤이야 뭐 연속으로 눌러주시면서 그렇지 요거구요 끝이 다와 버렸습니다 끄워 그렇지 그렇지 다 깼죠 조심하자 그렇지 끝이 다 왔습니다 부딪치지 말고 곧 사뿐하게 아 이거 뭐 쉽네 연습이 진리 2분 15초만에 클리어 했습니다 드디어 10레벨도 클리어를 하고 11레벨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표정은 일단 동일한데 제목은 클러로펑크라는 곳인것 같구요 여기도 역시나 연습이 없으면 약간 힘들것 같아서 연습부터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